룸피아 엉글 프로댓스 여기 플레이트가 있는 짠~~ 마이 베이비들 어 잠시만요 짠~~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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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베이피드 저는 너무 귀여워서 만질 수가 없어요 손에 이렇게 올려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딱 그... 이거를 딱 깠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손에... 했는데... 아 이거... 이것봐요 이게 말이 돼요?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? 제가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했어요 너무 귀여워서 에너지... 이 귀여운 것들을 보여주는 데 써버렸어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어... 미안해요 제가 두번이나... 아프시진 않으시죠? 괜찮아요? 어떡해... 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면 여기가 이렇게... 하얘져요 당황하겠지만 진짜 아무 말 내일 이거 하... 내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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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?! 내일... 내일 이 머리... 얼굴 빨개졌다 얼굴 빨개졌다 얼굴 빨개졌다 내일 이 머리 하고 싶고 내일 이 머리 하고 싶고 그리고... 내일 이 머리에다가 옷을 입고 입고 싶어서... 5일은? 내일? 눈물이 나지? 내일 입고 싶고 일단 말씀드린 안경이에요 엄청 데일리하죠 이거는 와 이거 봐요 얼마나 얼마나 눈이 나쁜 건가? 이거 진짜 어? 똑같은 손을 입고 있다고요? 하이파이브 바지? 바지 어떻게 한번 내려야 돼? 잠시 제가 요즘 애착 바지예요 wait a minute 괜찮은 거 같죠? 아니 어쩔 수 없어 이미 발랐으니까 그리고 TMI는 TMI 하나가 있는데 아니다 TMI는 충분해 다음 맘은 시켜도 위 안 돌아가면 돼